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과세 소득을 얻고도 관련 연방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헌터는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과 합의해 법정 싸움을 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소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부담이 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벌이 교통법규 위반 딱지만큼 가볍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